안녕하세요. 말하는 중국어 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서른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씩 반복되니 따라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그러지 마세요. 어이구,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힘들어. 나 진짜 힘들어. 하하, 진짜 웃겨요. 하하, 진짜 웃겨요. 하하하, 진짜 웃겨요. 진짜 믿을 수 없어. 하하, 진짜 웃겨요. 하하, 진짜 웃겨요. 하하하, 진짜 웃겨요. 4. 나 너무 피곤해, 힘이 하나도 없어. 5. 나 너무 피곤해, 힘이 하나도 없어. 6. 나 너무 피곤해, 힘이 하나도 없어. 6.ota 너무 피곤해, 힘이 하나도 없어. 6. Pleат neutron이 멍일 넙가워. 7.bek 이상, 천천히 그만해.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해. 别紧张,慢慢来.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해. 别紧张,慢慢来. 이게 뭐야? 진짜 악나라다. 这是什么?简直是毒瘤. 这是什么?简直是毒瘤.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 你有什么事吗?我可以帮你的.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게. 你有什么事吗?我可以帮你的. 나 너무 심심해. 재미있는 일 없어? 我好无聊啊.你有什么好玩的事情吗? 我好无聊啊.你有什么好玩的事情吗? 你吃过火锅吗?太好吃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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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太累了.需要好好休息一下. 你吃过火锅吗?太好吃了. 이 옷 어때? 예쁘지? 이 옷 어때? 예쁘지?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줄래? 我不太明白. 니能再解釋一下吗?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줄래? 我不太明白. 니能再解釋一下吗? 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니最喜欢的电影是什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니最喜欢的电影是什么?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자. 我们明天一起去吃饭吧. 우리 내일 같이 밥 먹자. 너 오늘 어때? 특별한 일 있었어? 니今天怎么样? 有没有什么特别的事情发生? 너 오늘 어때? 특별한 일 있었어? 니今天怎么样? 有没有什么特别的事情发生?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别担心. 一切都会好起来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别担心. 一切都会好起来的. 이곳 정말 아름다워. 우리 좀 더 구경하자. 이곳 정말 아름다워. 우리 좀 더 구경하자. 이곳 정말 아름다워. 우리 좀 더 구경하자. 이곳 정말 아름다워. 차를 좋아하니? 커피를 좋아하니? 你喜欢喝茶还是喝咖啡? 차를 좋아하니? 커피를 좋아하니? 你喜欢喝茶还是喝咖啡? 이 게임 재미있어. 너도 한번 해봐. 这个游戏很有趣. 你也来试试吧. 오늘 날씨 진짜 별로야.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今天的天气好糟糕. 希望明天会好一点. 오늘 날씨 진짜 별로야.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今天的天气好糟糕. 希望明天会好一点. 나 이 여행 많이 기대돼. 너는? 나 이 여행 많이 기대돼. 나 이 여행 많이 기대돼. 너는? 나 이 여행 많이 기대돼. 我很期待. 저次旅行. 너 어디서 일해? 너 어디서 일해? 너 어디서 일해? 나 이 결정 별로라고 생각해. 우리 다시 고민해보자. 너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해?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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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줄래? 그럼 이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